신디, 스텔라! 전에 하려고 했던 팬미팅 있잖아. 그거 해볼까? 음... 우리 노래 따라하는 걸 보니까 공연을 하고 싶긴 한데... 나도야! 그럼 해! 노래로 모두를 행복하게 하면 좋잖아! 그렇지! 응! 사람이 많이 모이면 남은 여신들을 찾기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다! 언제 하면 좋을까? 다음 주 토요일 어때? 좋아! 왜 둘 안 오지? 미안! 늦었지? 많이 기다렸어? 둘이 같이 오는 거야? 어? 문 앞에서 만났어! 응! 아닌 것 같은데? 나만 빼고 둘이 뭐 했어? 아니라니까! 주주! 춤 연습한다며! 어? 난 춤은 자신 없는데... 걱정 마! 우리에겐 헬렌이 있잖아! 별의 여신 헬렌! 시크릿 크리스탈! 안녕? 어? 여긴 웬일이야? 헬렌! 우리 춤 연습하는 것 좀 봐줄래? 춤? 좋아! 난 최고의 선생님이기도 하니까! 이제부턴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네! 기초부터 연습해볼까?